SNS를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가로채는 이른바 투자 리딩방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직폭력배들이 너도나도 투자 리딩방 사기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SNS 단체 대화방에 개설된 투자 리딩방입니다. 방장이 가상화폐 10만 원을 투자해 203만 5000원, 20배 이상 수익을 올렸다고 투자자들에게 자랑합니다. 실제 가입하고 곧바로 수익금을 돌려주자 수억 원을 투자하는 사람까지 생겼습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와 코인 투자한다는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투자금이 모이면 일당은 곧바로 잠적했습니다. 고의적으로 그 안에다가 수익금이 당장 나오지 않도록 수익금 시점이 바로 되지 않고 최소한 한 달 이상, 몇 달 이상 돼야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꼽아질 때 만들어놨어요. 이런 방식으로 지난 2021년부터 지난 5월까지 투자자 193명으로부터 31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자금 세탁과 현금 인출 등 역할을 나눈 뒤 상부 조직원이 가로챈 돈의 70%를 가져갔는데 경남의 폭력 조직 세계파 조직원들이 사기 범죄의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범행을 기획한 총책은 고급 스포츠카를 여러 대 소유하는 등 호화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기 일당 76명을 붙잡아 14명을 구속하는 한편 해외로 달아난 총책 등 4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렸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